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 가즈하의 뉴스라핀입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고 싶어요. 아니 뭐 예능 출연한 거 보니까 그 싸맛이라는 별명이 있던데 평소에도 원래 화가 많아? 저는 근데 화가 많나? 화를... 화를 그렇게 내진 않는 성격이라서 어? 잠깐만 이 질문을 채원님 말고 왜왜? 근데 다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 정도 화를 내진 않아요? 제 애정표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막 놀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화는 많이 없는데 애정을 갖다는 거 같아요. 이때 녹아보여w 황잔말 하다가 갑자기 화내는... 어제 단톡방에 일하네. 어제는 월요일이었잖아요. 여긴 갑자기 금요일에 했던 방송을 보더니 하자 홍은채, 너네 여기 너무 빨라. 왜냐하면 이유는 다운을 안 하고 팔꿈치를 안 흘렸기 때문이야. 풀 디켓이 뜨길래 봤는데 하자 혹은 쟤만 동작이 다른 거예요. 저희가 근데 또 그렇게 중요하게 맞췄던 동작인 거예요. 저와 너무 같이 이 다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이거 찍어서 뭐야! 그래서 말입니다! 지연이가 팔꿈치를 뒤늦게 홀린 거 있죠? 이렇게 탁 차야 되는데 우리 둘이 먼저 쌍두게 돼.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맞은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허드님 계신가요? 허드님! 다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다운 법이에요. 나는 했는데 타임이 달랐다고. 감사합니다. 정신차려 이 각각한 세상에서 만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저희는 또 한 번에 수용이 되거든요. 맞아 이렇게 빠릿빠릿해 먹은 애들이 금쪽이들 어떡할 거야.